고거 먹고 인건비나 나오고 있어? 아야 슬슬 오함마 준비해야 수겠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귀한텐 밑에서 한 장 정마담도 밑에서 한 장 나 한 장 아귀한텐 다시 밑에서 한 장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한 장 동작구만 밑 장 빼기냐? 뭐야? 내 폐하고 정마담 폐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증거 있어? 증거? 증거 있지? 너는 나한테 구땡을 쥐서 것이여 그리고 정마담한테 주려는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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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짜리 아니야? 자 모두들 보쇼 정마담한테 장땡을 쥐서 이 팔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야? 희머리 옷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이림이 급해 봐봐 혹시 장이야? 개 건들지마 손모가지 날라가 분개 해모 갖고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돼? 잠깐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? 구라치다 걸리면 피보는 거 안 배웠냐? 좋아 이 폐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 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이 시발로 왜 어디서 약을 팔어? 시발 천하의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? 후달리냐? 후달려? 오냐 내 돈 모두 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둘 다 묶어? 둘 다 묶어? 준비됐어? 까볼까?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사쿠라네? 사쿠라야? 내가 봤어. 이 씨발놈 밑장 빼는 걸 똑똑히 봤다니까?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. 이런 거 안 배웠어? 뭐해? 니네 형님 손 안 찍고? 야 이 씨발놈 돈 먹어졌어, 네가!